이 일정도 하고싶어 이 일정도 하고싶어 이리 졸려지나? 이리 졸려지나? 이리 졸려지나? 이리 졸려지나? 꼬부야 응? 꼬부? 동생 치즈 좀 봐 아니 안에 포근하고 하... 지금 화났어 생일이 좋다 근데 지금 형아 오빠 지금 되게 신기한 불편이야 오늘 동네 바보영에서 동네 의자왕으로 아 너무 귀여워 어머 그리야 설마 너 이 사이에 들어오려고 그런 거야 지금 그리야? 어머 그리 웬일이니 엘리 꼬리 한 번 불렀어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아니 그리야 설마 너 이 사이에 들어오려고 그런 거야 지금 그리야? 어머 그리 웬일이니 지금 엘리 꼬리 한 번 불렀어 어머 먹기 안들않자 이리야 이리야 그리 이혼아 그리 어머 엘리야 너 왜케 약간 큰일 어디 갔어? 어머 어머 저기다 저거 넌 닦는 거고 저다 너의 우리 구리가 구리가 맹수야돼 아니 우리 구리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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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해 준거야 자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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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인간의 그런 destiny 내 보면 끝내 시간 먹어야만 쩝쩝쩝 그치 미치겠다 젤다를 가운데 나가야 되는건데 얘는 관심없어 젤다를 가운데 침착 자, 다야 두 여자가 오! 너 왜 자꾸 이거 물어 괜찮아? 그래 꺼져놓은 보리자루 너무 예뻐 눈 맞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약간 눈 맞는 분위기 너무 예뻐 노랑이들은 다 지쳐서 발 하나 놓고 있고 여기 숨 안 있던다 진짜 가위바 안 돼 여기 숨어야지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지금 노랭이들은 넙이다 황니언니 얘 끝까지 먹어 그를 먹고 있을까? ㅎㅎㅎ 돌따 çıktı halten 준 ү ү 오이 이시 놀래요 야옹이 먹을 때 음미를 해 야옹이 그냥 넣어볼게 뭐지 뭐지? 넌 안지지? 그리야 너 안지지? 에너지이저 또 내 차가 Duck 신경을 가져와봐 그리야 나 손에 있는 거 안 놓고 하는 거 봤지? 다 먹었어 여기 집경 왔어 여긴 없네 여긴 어디? 나는 누구?